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치옥자를 계속 들었나 보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둠은 잘 모르겠어요 맘을 던지게 했나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옷자를 확실하게 들어서 동엽 선배가 실낫을 적은 거 보면 그거랑 비슷한 게 들어가면 그게 치륵이에요 그게 치륵이야 나는 신랑이라고 들었는데 아 신랑? 나는 실낫 그게 치륵이에요 아니 실이랑 실을 기억 안 나요? 로맨틱한? 실낫같이 심상? 맨날 나한테만 해 내 진반 날 위해 꽃을 사다 온 꽃을 사다 온? 저게 맞다고? 저 진짜 확실히 들었어요 아니야 나 내게 맞는 거 같아 아니야 멜로디가 달라 하나 둘 셋 오 진짜? 저 알았어요 우린 망했어 웃으면서 해요 자 주말 버라이터에 오시면 돼요 실낫 같은 실낫 같은 실리콘 들었는데 내가 실리콘 들었는데 내가 실낫하고 실리콘 콘을 왜 들었냐면 콘을 정확히 들어가서 내가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상상을 잠깐 했거든요 그게 치륵이야 그게 치륵이라고 치륵이라고? 네 시옷이 치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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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게 맞대 괜한 소리를 했구만 괜한 소리를 했소 그거 뭐야 한해가 확실하게 미는 건 뭐야 근데 동현이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운을 들었거든요 행운도 있었어 아 그럼 늦자 좋게 가볼까요? 자 그걸 토대로 이제 그래 그래 오케이 아 왜 치륵 같은 행운 자 머리 좀 그만 치세요 혜리야 왜 그래 치륵 같은 행운 속에? 치륵 아니고 실낫 같은 행운 속에 나도 실낫이 더 말은 더 된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맘을 던지기에는 아까 하늘 씨를 띄었을 거예요 내 걸 안 띄고 아 밀어붙이네 치륵 같은 그렇네 자신감이 뭔가 남다른데 근데 행운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?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아까 두 마디지 않았어요? 근데 머리가 너무 짧아 맞아요 한 두 너의 치륵 같은 따가 따가 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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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을 던지겠나 그렇지 아 그래? 두 마디였어 두 마디 자 그래도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점은 혜리 씨니까 자 혜리 갑니다 너의 치륵 같은 행운 속에 맘을 던지겠나 잘해 봤어 그러니까 과연 결과는요 아 아 아 이야 엄청 높게 우와 양이 많아졌어 양이 많아졌어 2층까지 올라갔어 이거 봐요 또 쓸잖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